이거 알 것 같아.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누가 몰라. 아름다운 날 그랬어. 아름다운 날 그랬어. 아름다운 날 그랬어. 형님 아시나봐요. 약간 헷갈리는데.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이거 어려운데. 박을 깨시면 구조가 됩니다. 괜찮아요? 누구야 형이야? 깜짝 놀랐네. 대박나세요 아버지. 이거 맞을라나 봐. 형 맞을라나 봐. 형 맞을라나 봐. 내가 지금 측면이 좀 헷갈려. 인상 깊은 장면. 바닷가 찬. 바닷가 찬. 바닷가 찬. 바닷가 찬. 아니야. 바닷가 찬.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그거야. 땡땡. 땡땡땡. 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땡인데? 아닌데? 아니 그럼 어딘데. 어디에 어딘데. 아닌데? 아니 그럼 어딘데. 어디에 어딘데. 맞겠지 여기가. 맞겠지 여기가. 이겼다 오늘. 이겼다 오늘. 이겼다. 이겼다. 아니 몰랐잖아. 몰랐잖아. 지우씨. 다른 데서도 한 거 아니에요? 신나라 레코드판이 레코드 아니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 정도 초반에 거기서는. 거의 배드 씬이지. 배드 씬. 배드 씬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날이 돼서? 배드 씬 전에. 연습경기 연습 게임. 나도 키스 씬 그걸 봤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아마 레코드판이 먼저인 거예요. 내 것도 내 드라마인데. 네. 아닌가 아닌가.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우기심은 끝이 없어요. 아니 뭐. 아니 지금 뭐 있네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좀 어떻게 해요. 나 좀 맞은 거야. 확인해보는 결과 범위가 첫 키스 장소가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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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맞혀요. 엉큼하네 엉큼해 이제 보니까. 대충 어렴풋이 내가 헷갈렸거든. 그런 건 다. 아니 그 내용이 뭔데. 아름다운 날들이. 응? 이번 영상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얘기지. 아름다운 날들이. 아름다운 날들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얘기지. 비극이야 희극이야. 비극이야 희극이야. 어떻게 됐는데. 비극 어떻게 돼. 잘 안 되지.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해프 엔딩인데? 헷갈리는 거라 두 개가. 삶을 수 있어서. 아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 그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제가 키스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아리. 헷갈려 헷갈려. 드라마는 원래가 앞에 거 먼저 찍을 때도 있잖아요. 뒤에 거 나중에. 헷갈렸어. 헷갈렸어. 그리고 약간 지우도 좀 약간 우기는 게 있네. 아 스타일링 곡은 약간. 자. 헐링볼 일곱 개 획득하셨구나. 잘 맞춘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문제.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무조건 빨리 뛰어야 돼. 드라마. 겨울 연가에서. 겨울 연가 나왔다. 겨울 연가에서. 겨울 연가 나왔다. 겨울 연가 나왔다. 겨울 연가 나왔다. 겨울 연가 봤어. 겨울 연가 두 번을 받아. 정말. 배용준. 배용준은. 강당에서 최지우에게 쳐준 피아노 곡으로. 어? 알어! 알어! 나 이거 알는데. 나 이거 알는데. 나 이거 알는데. 나 이거 알어. 나 이거 알어. 나 이거 알어. 나 이거 알어. 잠깐만. 지우 씨는 뭔데? 딱 뒤에. 자 이거 정확히 압니다. 제가 겨울 연가 완전 팬이어가지고. 겨울 연가 제 형제에 감당해서 지우에게 전혀 피아라. 드로이 메라이. 드로이 메라이. 드로이 메라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드로이 메라이. 오빠 왜 알다고 그래요? 드로이 메라이. 아냐 아냐? 아니에요. 드로이 메라이. 드로이 메라이. 그렇죠?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이거 틀릴 이유가 없어요. 지우가 전혀 얘기한 거랑 틀려요. 기선 연가 형 배용준 시간 배용준 시간 자기도 피아노 못 친다고 했다 갑자기.